HP LaserJet Pro 3001-3008 일반 및 e-model 프린터와 HP LaserJet Pro MFP 3101-3108 일반 및 e-model 프린터에서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하는 방법 컴퓨터에서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프린터에서 버튼 구성을 누르면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여러 개의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에 프린터의 전원이 켜져 있고 준비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Embedded Web Services, EWS를 통해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컴퓨터, 전화 또는 태블릿에서 보고서를 인쇄하려면 HP 스마트 앱을 엽니다. 프린터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눌러 HP LaserJet Pro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고급 설정 또는 프린터 홈페이지, EWS를 선택합니다. 가끔 웹브라우저에서 프린터 홈페이지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웹사이트 보안 인증서 또는 인식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면 계속 또는 진행을 선택하여 프린터 홈페이지를 엽니다.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사용자 이름에 어드민을 입력한 다음 암호에 프린터에 있는 레이블에 있는 핀을 입력하거나 프린터 관리자가 설정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EWS 메뉴에서 도구 탭을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프린터 보고서를 선택하여 원하는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HP LaserJet Pro MFP 3101에서 3108 및 MFP 31012에서 3108 e프린터에 프린터 제어판에서 테스트 페이지 인쇄 프린터에 터치스크린 제어판이 있는 경우 메뉴에서 인쇄할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디스플레이의 홈 화면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아래로 스크롤하고 보고서를 터치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인쇄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HP LaserJet Pro 3001에서 3008 및 30012에서 3008 e프린터에 프린터 제어판에서 테스트 페이지 인쇄 프린터에 터치스크린 제어판이 없는 경우 버튼 조합을 눌러 다음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보고서 인쇄 이 보고서는 현재 프린터 상태 및 공급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르기 프린터 상태 보고서가 인쇄됩니다. 구성 및 무선 네트워크 테스트 보고서 인쇄 이 보고서에는 프린터 IP 설정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 진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버튼과 취소 재개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구성 및 무선 네트워크 테스트 보고서가 인쇄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찾으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